잠깐 있어봤지만 소감은 여기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돈베리기 딱 좋은 그런 여행지가 아니었나 우와 차들 뭔데 여기 지금 파북이고 오늘은 안녕하세요 반응이 아침부터 반응이 하다구만 암튼 오늘은 파북을 떠나서 알울라 라는 곳으로 갑니다 알울라 내가 사우디에서 할게 뭐 있나 겁나 찾아보는데 알울라에 약간 관광적으로 볼거리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서 거기로 가는 버스를 끊고 지금 간답니다 여러분 걸어서 2시간 차로는 15분 걸어갑니다 당연히 2시간 동안 스몰 퀵 퀵 투어하고 뜨는걸로 아 왜 너무 배고프다 지금 뭐지 이게 팔라펠 야 이 테이크어웨이가 안돼 나도 한번 해볼까 야 영어가 하나도 없네 약간 좀 소울이 퀵 increasing ecopo hog 이 사진 보여주면 대충 알아볼겠지 맛있어 상단들 잘 먹어 favored 이렇게 các bastante 맛있겠다. 샀다 샀다. 뭔가 갑자기 든든해지는구만. 사우디 스쿨버스. 신기해. 애들.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재밌네. 이렇게 재밌는 동네입니다. 사우디는. 이대로 이제 한 시간 반만 더 걸어가면 돼요. 네. 걸어갈 수 있다. 충분히 할 수 있다. 제발. 정확히 5분 뒤 또 한 번 차를 타는데 성공. 버스? 버스 스테이션. 아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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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기치하이킹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닐까. 걸어가면 알아서 태워주셔. 너무 감사하게도. 아이고야. 덕분에 편하게 왔네. 여기 버스정거장 왔고.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. 일단 저 안에서. 좋은 거 해야겠습니다. 진짜 사우디에선. 이 버스만 주구장창 타고 당길 것 같고. 지민 떡 한가슭이여. 아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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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와. 저런 식당도 있고. 바보샵도이네. dnn에 experiences도 주유소가 있고요. 이야 진짜 휑하다 근데. 그렇게 휴게소를 지나 아롤라에 도착했는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아롤라는 관광지라는 것과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가가 매우 비싸진다는 것을 아 미치겠네 지금 도착해서 호텔 찾으려고 하는데 와 너무 비싼데 제일 싼 게 8만원이요 아 큰일 났네 이럴까요 차라리 렌트를 해서 차박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어렵다 어려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중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동행이 생길 판이요 아유 유튜브 아 코리아 코리아 yes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일단 시간도 늦었고 더 이상 지쳐야 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모르겠다 택시로 직접 발품을 팔았고 몇 번의 소송은 끝에 기적적으로 호텔을 찾게 되었다 아 드디어 야 씨 작업하기도 좋네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아 씨 짜잔 개인 욕실이 있음 개인 욕실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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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하면 되지 뭐 아 그러게 사우디 좀 특이한 게 군용을 3개짜리를 쓰는데 가끔씩 보면 2개짜리도 있거든요 최신 건물은 3개를 쓰는 것 같고 옛날 건물은 2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배 아 피곤해 아 더워 아 정말 하 씨 아무튼 잘 도착했고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기도 직접 가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실시간인가 나는 무슬림이 아니니까 아 맥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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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발음은 맥까 무 맥까 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맥까 무할라 워우 오버가 승용차요 아 SUV요 확실히 현지인이 있으니 한결 수월해지는 여행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건 번역기의 힘으로 만사 오케이 암튼 목적지로 가는 중에 약간 이상한 말을 듣게 되는데 지금 가려던 곳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사서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싶어? 이 언니야가 아 이 누나야가 사줄게 맛난 점심도 사고 오늘은 제발 순조롭게 넘어가길 기도했는데 야자수천국이야 야자수천국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변수를 우와 요르단이랑 비슷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네 그렇게 우린 인포센터로 들어갔고 야 이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단 여기 중요한 투어 스팟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투어 시간이 5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나는 아침에 다 돌고 가려고 했는데 비숙이라서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와 이 시간대가 너무 헬인데 설상가상 관광지들은 전부 투어 상품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한다 예상외 변수에 당황한 우리들 밥부터 먹기로 했다 와 되게 푸짐하네 그렇게 우린 점심시간을 가진 뒤 꽝 대신 닭이라고 보고 싶었던 관광지를 뒤로 하고 인포센터 직원이 추천한 곳으로 가기로 했다 뭐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멋이긴 것 같은데 약간 힐링 스팟 아이가 이거 후 뭐야 저게 마사지 안 되구만 우와 뭐 이런 곳에 이야 이렇게 조롱이 앉아가지고 힐링 한 사발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우와 와 미쳤다 그 피쳐 피쳐 여기 서 봐 서 봐 야 직이네 이거네 그래 와 이 인스타 각이네 인스타 각 인스타 각 이거야 이거 그대로 서 있어 야씨 여기서 또 한국인의 사진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만 야 이거 봐봐 와우 와우 오프라사일 예 직이지 나도 나도 똑같이 근데 문제는 몇 번을 보여줘도 못 찍는다 큐 아 마이크야 그 이거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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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 그 아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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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줌이 아니여 줌이 아니여 어 줌이 오세요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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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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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페니스 아 스페니스 랍시 아 음 음 음 수영장을 하기엔 좀 거시기한 뒤 아 근데 멋지긴 진짜 멋지다 돈만 있었어도 사우디는 여행하면 여행할수록 돈 있어야 편한 나라여 뭘 해도 야 제 이삼백은 그냥 넘어버리네 아 아 커피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롤라에서 메디나 갔다가 제따러 가는 표를 이제 구했고요 그 시간보니까 거의 열두시 다 돼서 도착을 하더라구요 되게 좀 빡센 일정이 되겠지만 두시간밖에 안 남아서 지금 빨리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이따 갑니다 예 파워 J형 인간들이 오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나같은 P형 인간들은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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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못할 그럴 곳인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스케줄도 그렇고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아 관광지도 운영되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다 저녁에 몰빵도 있는데다가 그 버스 시간표도 맞춰야되지 뭔가 옵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 나같은 완전 즉흥적인 나같은 즉흥적인 사람들을 진짜 돈 빼리기 딱 좋은 그런 여행지가 아니었나 예 여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오는 걸로 하고 전 진짜로 쟤 따로 갑니다 잘 있어라 난 간다 아 맞네 아 맞네 지금 커튼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 와 미쳤다 드디어 왔다 쟀다 새벽인데 되게 활기가 넘치네 나네 그렇게 많은 걸 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좀 문명스럽네 문명이야 문명 건물이 있어 건물 큰 건물이 되게 많아 뭔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숨통이 트인다니까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이런 곳일 줄 상상도 못했네 우와 겁나 높아 우와 진짜 높다 그리고 지금 한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이래 많다 진짜 술만 없으면 우리나라랑 풍경이 똑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 다리 터지겠어 천천히 다리야 여기 다리 터지는 못하실까 봐 옷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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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옷 피팅하고 있어 수고기